그러니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잠자는 침상 공간이 넓어야 돼요 매트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완성 단계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매트를 저희 회사에다가 다 일일이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스탠다드형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60cm는 고집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양쪽 벽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침상의 사이즈가 이번 사이즈가 160cm가 나오고요 이쪽 가장 좁은 쪽의 사이즈가 113cm가 나와요 근데 앞으로 가면 앞을 이렇게 확장을 하죠 앞을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188cm에 넓은 쪽이 146cm가 됩니다 이렇게 앞을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 잠잘 때 불편하잖아요 캠핑 가서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 날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 다음 날 아무것도 안 드세요